찬원님이 2023년 세계차엑스포 개최 축하영상 메시지를 올려주셨습니다. 녹차로 유명한 보성, 그곳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차엑스포 개막식 행사에서 만나게 될 찬원님의 축하영상 메시지입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이찬원입니다. 차향 가득한 전남 보성에서 열리는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의 개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보성군 하면 녹차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. 정말 단연 녹차하면 보성이 넘버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이렇게 또 아름다운 보성에서 열리게 될 차엑스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생각에 벌써부터 또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 잠시 후 축하공연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